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발전할수록 과학자들은 작은 것들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냥 조금 작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걸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반으로 자르고 다시 반으로 자르는 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기본 입자들의 움직임은 상식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생전에 말했죠. 이 세상에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정말로 충격적인 명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자 하나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입자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라는 말에 집중해 주세요. 맨체스터 대학의 제프 포셔와 브라이언 콕스 교수는 이 사실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일어난다 라고 표현했죠.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이 X 지점에서 전자 가던 총을 들고 전자 총알을 Y라는 지점을 향해 쏩니다. 그러면 전자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X 방향에서 Y로 전자를 쏘면 전자들은 X에서 Y로 어떻게 도달할까요? 답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 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경로를 따라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X라는 위치에서 전자 총을 Y를 향해 쏘면 쏜 전자는 동시에 날아갑니다. 당신은 전자를 하나만 쐈지만 그 전자는 동시에 뉴욕도 가고 동시에 서울도 가고 동시에 당신 집 앞에 편의점도 지나갔다가 Y로 도달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파이만도 양자학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가능한 사건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사실은 1927년 물리학자 클린턴 데이비슨과 레스터 저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니켈 결정을 향해 전자빔을 발사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그들은 스크린을 놓은 다음에 전자를 하나하나 탕탕탕탕 쏘았습니다. 그런데 전자를 1개를 쏘던 10개를 쏘던 100개를 쏘던 스크린판에는 간섭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간섭 무늬는 파동의 특성을 가질 때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분명히 전자는 매초당 딱 하나씩만 발사됐는데 혼자서 구멍을 통과한 전자가 스크린의 파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간섭 무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야말로 자연이 우리의 직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파이만은 이 결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자 하나를 두 개의 구멍이 뚫린 스크린을 향해 쏘면 그 전자는 왼쪽 구멍을 통과해온 과거와 오른쪽 구멍을 통과해온 과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당신이 두 갈래 길에 서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고민이겠죠? 그런데 입자의 세계에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지만 당신이 달려가면 당신은 왼쪽 길과 오른쪽 길, 두 길을 동시에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냥 당신은 왼쪽 길로 달려감과 동시에 오른쪽 길로 달려갑니다. 납득이 안되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험 결과와 수학은 이 말도 안되는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즉 입자들의 세상에서는 모든 가능한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파이만은 가능한 모든 경우들이 최종 결과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모든 과거의 합의라고 불렸던 파이만의 방법은 과거라는 개념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죠. 해당 결과들에 대한 수학적인 해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파이만이 1965년 조절한 퀀텀 미케닉스 샌드 패스 인테그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광자는 아무런 갈등 없이 두 개의 길이든 세 개의 길이든 천 개의 길이든 망설임 없이 동시에 거쳐옵니다.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광자는 한쪽 길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떠있는 달까지의 모든 경로를 통해 동시에 달려옵니다. 단 하나의 광자만 싸두면 물론 달에 있는 경로로 지나갈 확률은 매우 드물지만요. 그러나 자연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숨깁니다. 우리가 어떤 입자의 상태를 보이려고 관측을 하는 그 순간 입자는 모든 가능성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딱 하나의 가능성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닐스보호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상복성 원리라고 이름 붙였죠. 세상 모든 만물은 파동적 성질과 입자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두 성질은 결코 동시에 관측이 되지 않는다고요. 리처드 파인만이 그의 강의에서 했던 말을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은 여러분은 결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연 자체가 터무니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 좋을 것이다.